무속인도사람이다 올마이티TV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 꽉 잡고 봐드리기 싫어가지고 날려왔으니까 3개 4개 5개 뽑았어 딸계로 초대해 정경아 아시죠? 부르라는 건 아니지? 그런 거 시키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시키면 안 되는 거 진짜 바이프 없으면 안 불러 그럼 끝나고 노래방 한 번 가든가 아니 음악이 있어야지 끝나고 노래방 한 번 가든가 이거는 이거 시키는 거 아니야 그냥 남들 볼 때 잘 부른다고 해요 지금도 좋아해요 그냥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나의 얘기를 초대한다는 거잖아 나의 얘기를 좀 초대하려고 어떡해 뭐야 강영식 공학 강영식 공학 중국 영화 있죠 영은 뭐죠? 천연요원 어 그거 나 중학교 때 몇 번 봤어 나 어렸을 때 그 그 여배우 누구지? 천연요원 그 배우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어 미안해 미안해 왕.. 왕조현? 아니 왕조현 말고 천연요원 아니 왕.. 그 천연요원에서 나오는 그 배우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어 몇 번 들었어 미안해 죄송합니다 나 음식 잘하는데 내 친구들이 너 음식점에도 되겠다고 했어요 제육볶음 닭도리탕 게장 김치 다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빼고 백김치만 못하는 거 같아 백김치는 한 번도 안 남아봤어 나중에 밥 한 번 해줄게 맛없다고 하면 안 돼? 다 맛있다고 하더라 자주 해가지고 신도들도 반찬 해가지고 신도들도 주고 그래 그냥 그 밑반찬 뭐 김치 넣고 참치 넣고 무궁김치 씻어가지고 참치랑 참치 넣고도 볶아주고 햄 넣고도 볶고 그런 거 해주지 멸치리알 뭐 그런 거 장조림 그런 것도 해주고 일반인과 똑같은? 그쵸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거의 일반 생활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반 생활하면 똑같아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걔는 술 먹고 난 밥 먹고 뭐 오이은 가서 밥 먹고 그런 거지 차 마시고 드라이브 하고 다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부당들도 틀린 거 전혀 없어 신 빼고는? 나는 찜방 좋아해 찜질방 아니면 사우나 내 낙이야 하루 왼쪽이 거기 있으라도 있겠어 좋아 나의 부물 신령님 우리 신령님 대답 똑같아 다들? 신령님이 없으면 내가 여기 있을까요? 신령님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지 이 대답이 맞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음료수 박스에 카메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얘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신누가 사 온 거야 안녕 안녕 안녕